그토록 공부하라 당부했건나 아들 사담은 가난 때문에 가출했고 이 몹쓸 가방 공장에서 2년이나 견뎌 왔습니다. 그리하여 재봉사로 인정받았지만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샬림은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빚은 1만 5천 루피였지만 사담의 공장 사장은 이자까지 합쳐 4만 루피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돈 100만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빚은 1만 5천 루피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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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텀더가람 한 번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텀더가람 한 번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és 거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토레쿠시 토리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행복하게 조금은 슬프고 이것이야말로 가난과 눈물 속에서 건진 절묘한 삶의 기념감각은 아닐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하메드는 인력거를 끌지 않습니다. 대신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을 줄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탁월한 추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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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죠.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원가 20루피의 종을 모하메드는 100루피에 팔았습니다. 원가 20루피의 종을 모하며 원가 20루피에 팔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하메드는 인력과 군들 사이에 깜조르로 통합니다. 배짱이라는 뜻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종종 동료들의 놀림감이 되고 마는 모하메드. 하지만 이론상으로 모하메드를 따라갈 인력과 군들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종종 동료들의 놀림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종종 동료들의 놀림을 표현해 주문을 알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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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마치 남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그어놓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샬림이 아니었다면 안호주는 결코 인력 꺾은 생활을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는 우리는 1999년부터 1년에 걸쳐 비아르의 카스트 전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카스트와 소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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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소가 뒤섞은 갈등으로 500여 명이 학살당하는 것을... 카메라에 잡힌 열 살 만호주... 카메라에 잡힌 열 살 만호주... 그리고 또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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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학생을 살펴버렸습니다. 아멘 In my childhood, I thought that my father always will be with me. I, then, a love and love that my father will never leave me. 세상에 사소한 삶이란 없습니다. 사람 모두에게는 각각의 기쁨과 슬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처음 만우주를 만났을 때 우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만우주의 고백을 통해 카스트 전쟁을 떠올렸고 영상 속에서 어린 만우주를 발견했지요. 우리에겐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였지만 만우주는 그 과거 속에서 단, 그 순간도 벗어나질 못했던 것입니다. 만우주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고독하게, 전쟁의 악몽을 밀어내기 위해. legalists 못한 것입니다. 성정한 죽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비싸래, falando 감당이 슬픔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유행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할 것입니다. 샬림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만큼 병이 악화됐습니다. 농토는 놀렸지만 샬림의 재산이라곤 집 한 칸 샬림은 매달 2천 루피씩 고향으로 보냈고 아내는 이 돈으로 7남매는 물론 동생의 자식들까지 13명을 건사해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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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재빨버렸 finde 거기에 피мы 허ли cows 30ра 세리는 얻은 관련ong한 음식이 그래도 비하르에서 소장료는 평균 수확량의 절반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흉년이 든다면 수확량 대부분을 지주에게 바쳐야 합니다. 농촌의 가장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산림으로선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산림으로선 다른 도시로 변하는 것을 지주에게 도시로 변하는 것을 지주에게 도시를 하였습니다. 산림으로선 다른 도시로 변하는 것을 지주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켈커타의 큰 병원에서조차 샬림을 안해 암뜸니사가 아픈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마누즈는 아버지의 천도제를 위해 자신이 가진 마지막 돈을 사용했습니다. 희생된 일을 좋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또 다른 희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던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 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샬림은 인도에서 만난 어떤 사람보다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샬림이 항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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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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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onda 아멘 아멘 아내의 병생은 조금씩 부전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는 아내를 대신해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샬림. 샬림의 아내 암뚜리사의 병은 풍토병이 겹쳐 악화된 것으로 의사는 심한 우울증에 의한 정신질환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아내 암뚜리사의 병이 아내 암뚜리사의 병이로 아내 암 아내 암 샬림은 지금도 우리가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거리를 누빕니다. 그리고 여전히 맨몸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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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행히 주변에 따라서 갈게요. 울고 있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되면 저래요. 팔자에게 돌아보세요. 솟만한 상황에 대해서 가라야います. 이따이따이따이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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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림의 눈물 속엔 최소한 두 번의 절망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두고 돈과 싸워야만 했던 인생에 대한 회한과 꿈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3년차는 샬림의 꿈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고도라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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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